안녕하세요. 시염병원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새 미니코너 시염병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마련했는데요. 시염병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평소 궁금한 점이 한두 개쯤은 있으셨을 겁니다. 아, 설마 없으신 건 아니겠죠? 이런 증상은 왜 그런 것인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참여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합니다. 자신이 궁금해하는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시염병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미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참 쉽죠? 시염병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지금부터 변말이 알축하자 그래서 저는 도nuts이에 달고 을하고 대근무수를 가서 해석하며 해석하자 해석하자 해석하자